류, 연, 주, 양 모시겠습니다. 안녕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할 수 있어, 긴장하지 마. 파이팅, 만 언니. 진짜 안 붙고 싶다. 세다. 정말 안 붙고 싶다. 연주 양, 대결 상대에 대한 마음 결정하셨습니까? 네. 1등이면. 가만있어 봐. 1등이면 1등한테. 아니야. 아니야. 이런 리가 없어. 어... 태틴 3초. 태틴 3초. 역시입니다. 틀렸구나. 손태진 씨 앞으로 오시겠습니다. 저희도 1등입니다. 1등과 1등의 대결입니다. 보기만 해도 심장 떨리는 대결인데. 손태진 씨 먼저 출사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원하게 가시죠. 우리... 연주 형 먼저. 먼저 시켜놓고 시간을 들겠다. 먼저 얘기해 주시죠. 태진 삼촌 올봄에 1등 하셨잖아요. 저는 막 1등이라서 물 오른 기량이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 오른 기량. 물 오른 기량. 자 손태진 씨. 저는 오늘 1등을 두 번 한 그 모든 기량을 다 끌어모아서 무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.. 전혀 자신이 안 생기네.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. 검색할 때가 나오고, 그렇지. 선생님 사이에 vent. 국제올림픽 경제 cumpl기. 이렇게 생각해보실어요. 그렇게 생각해봅시다. 이번 주가 한 해 vi기 때문에 지지 않게 해.